Q. 여기는 어딜까요? Q. 네 오늘은 저희가 엠카운트 스페셜 무대로 초대를 받아서 진행하고 착장하고 있고 사전 녹화를 하러 가려갑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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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좀 나오세요? 그럼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옆에는 보고 하자. 키 길어다 보니 괜찮아요. 4, 2. 뮤직뱅크 결성 문제 때 이런 느낌의 의상 입었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셀카를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작성으로 셀카 또 골랐습니다. 비가 올라와. 오늘 블랙아웃 첫 무대인데 저희가 지도 많이 뵙고 오랜만에 또 무대하는 거고 음악방송이 나온 거라 많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픽스분들 블랙아웃 최초대로 반응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레슨도 굉장히 많이 왔고 많이 하셨는데요. 멋있게 나오지 않을까. 너무 멋있어요. 하! 오, 진짜 떼졌어. 오늘 소감 한마디 해줘요. 오늘 블랙아웃 찍는 소감. 오늘 블랙아웃 찍는 소감이요? 블랙아웃을 하게 됐죠. 엠카 스페셜 스테이지로 사진을 다 했었기 때문에 하는 게 더 잘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 너무 감사하고 안녕. 네, 잘할게요. 땡큐. 이름 펍시다 이제.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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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뭐였지? 첫 번째도 못 봤잖아. 아, 첫 번째 뭐 동선채였다고 안 쓰겠는데. 아쉽죠. 일단 연습한 거에 비해서 너무 오늘 실수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아쉬운 상태입니다. 제가 마이크가 풀어줘서 무대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형은 제대로 했겠죠. 아니, 난 제대로 못했어요. 나도 뭔가 실수하고. 너 원래 프리미팅 때. 프리미팅 때. 아, 프리미팅 때. 아, 프리미팅 때. 그래, 또. 나 지금 저 지금 실수 속상하자고 무슨 여행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어? 지금 기분 풀어준다고. 지금 준비한 걸 제대로 못했던 거에 약간 속상한 거예요. 아, 맞아. 진짜 아까 무대 위에서 저 너무 당황해서 틀려가야 하는데. 심사기랑 부딪혔는데. 뭔가 그 순간 속으로 망했다. 나의 생각은 빡! 한 것 같은데. 아까 이건 뭐죠? 바지가 다쳤어요. 머리가 다쳤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니까. 미치겠습니다. 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오늘. 오늘 의상이 아주 멋져요. 바죽 바지. 저 그렇게도 아니라고. 네? 저 그렇게도 아니라고. 뭐라고? 볼캡이 아니라고요? 그렇게도 아니라고. 아, 미안해요. 오늘 무새를 잘 못해서 속상하시군요. 저도 뭔게 뭔지 알아요. 이게 연습이랑 실존이랑 다릅니다. 그쵸, 진영씨? 그런데. 네. 마이패가 박상나봐요. 아, 그쵸. 왜요? 아. 안녕. 이제 구석 가서. 아, 구석. 구석 가서. 올라가겠습니다. 하하하. 잘 올라가세요. 안녕. 안녕, 피스들. 지금은 엠카운트다운. 선옥 무대를 끝나고 포토화로 서기 전까지 쉬고 있는 중인데요. 뭔가 첫 무대라서 그런지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일에 미련을 두는 것보단 일단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다 얼굴이까? 방금.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관리하는 피부관리를 스스로 집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크림을 바릅니다, 저는. 노션 크림. 오, 용혜씨. 용혜씨 지금 지금 형, 지금 내가 지금 알에 분식까지 했거든요. 네. 용혜씨 지금 안 간다고 버티기고 있어요. 버티기게 아니라 네. 멤버들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진짜 적지. 아유, 고맙고. 노래들이 더 좋았어요. 네. 안무가 나오니까 네. 크, 짱이죠? 짱. 그러니까 여기 낙포인트잖아. 저는 저쪽으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용영과 분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영이 안 갈 리가 없죠. 갈거죠? 픽스분들이랑 약속 제가 좋아하는 공차? 오케이 사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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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먼저 먹고 비밀 먹으러 가면 오케이 그럼 먹방 렛츠기릿! 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블랙아웃을 픽스러분들께 처음으로 보여드린 자리가 오늘이었는데 어 되게 긴장이라기보다는 많이 설렜어가지고 무대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무대라 무대 재질인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블랙아웃을 픽스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세요 안녕 감사합니다